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내용은 저평가 반도체 기업을 찾아라 라는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세부적인 부분으로 이 반도체 공정이라든지 또는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여러 가지 분야가 상당히 많고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나라의 산업적인 근간이 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안에서도 공정과 장비 관련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저평가 반도체 기업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해를 하기 전에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제조 공정에 따른 분류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조 공정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일괄 공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패키징으로 보면 올인원 패키지 그런 것들은 본인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기업을 뜻하는 부분인데요. 종합 반도체 기업 또는 IDM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고 이런 기업들이 뭐가 있냐면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설계도 할 수 있는 업체고 거기에 위탁 생산도 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SK 아이닉스 같은 기업들도 이런 종합 반도체 기업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외국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텔 같은 기업들이 종합 반도체 기업에 속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정에 따라서 그 밑에 설계 전문 기업과 그리고 수탁 제조만을 담당하는 기업이 나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설계 전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흔히 영어로 팹리스라고 합니다. 팹이라는 게 시설이라는 뜻인데요. 시설이 없는 설계만을 담당하는 업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수탁 제조는 뭐냐면 영어로는 파운드리라고 흔히들 얘기하고 우리가 이런 설계를 했을 때 그 설계에 대한 도면을 받아가지고 그 도면 그대로 생산해낸 업체들을 우리가 바로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파운드리 기업 중에서도 유명한 기업들이 많죠.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파운드리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은 바로 TSMC 같은 기업들이 우리가 이런 파운드리 기업 중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팻미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에 비디오 카드로 상당 부분 큰 인기를 끌었던 엔비디어 같은 업체들 또는 콜컴 같은 업체들이 바로 이 설계 전문, 바로 팻미스 기업 중에서도 상당한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후공정으로 넘어가는데 후공정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EDS라고 해가지고 수율에 대한 테스트라든지 불량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것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EDS라고 명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패키징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포장이라든지 또는 그에 따라서 맞게끔 잘라내는 과정들을 모두 다 총칭하는 것이 바로 패키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후공정에는 패키징과 테스트가 있고 그 외적인 부분 자체는 우리가 전공정이라고 흔히 얘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면 반도체에 대한 공정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주의깊게 좀 보셔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이 웨이퍼를 제조를 해야 됩니다. 이 웨이퍼라는 것은 우리가 동그란 판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 웨이퍼를 생산하기 전에 웨이퍼를 만들기 전에 대한 부분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인곳이라고 해요. 자, 인곳을 도면에 맞게끔 잘라가지고 평평한 원형판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웨이퍼라고 하고 그 웨이퍼를 제조한 그 위에 회로를 설계를 해야겠죠. 그러나 그런 회로를 설계하고 난 다음에 산화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산화라는 것은 이런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웨이퍼 상태까지는 우리가 부도체입니다. 통하지 않는 거고요. 이 산화 공정을 거쳐야지만 그때 이제 반도체에 대한 성질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노광 또는 포토 공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위에 그림을 그리는 과정 위에 회로도를 그리는 과정에 속하는 것이 바로 노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현상 다음에 이제 식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식각은 그런 회로 외적인 부분 자체를 다듬는 과정을 우리가 식각이라고 하죠. 깎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온주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증착이 들어가면서 열처리하고 그 다음에 후공정으로 그죠? 자동선별이 되면서 EDS 과정을 거쳐서 조립 및 패키징이 되고 마지막 최종 검사를 해서 반도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뒤에 그림을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일단은 전공정과 후공정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반도체는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공정이라는 것은 반도체에 대한 생산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대한 총칭을 우리가 바로 이 전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회로 설계가 있을 수 있고 자, 웨이퍼에 대한 제조를 하고 웨이퍼에 대한 회로를 인쇄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대한 품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전공정 업체들은 기술력이 어떻다?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전공정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고 자,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과 웨이퍼에게서 개별 칩을 분리를 해내는 과정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립 및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전공정과 후공정 업체들의 큰 특징적인 부분 자체를 조금 구분을 해드리면 전공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데에 비해가지고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높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이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거래 관계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수율이라든지 또는 패키징이라든지 검사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꾸준하게 해왔던 업체들과에 대한 거래를 하려고 많이 합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 일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 마이크로니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약 19년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패키징 업체라든지 또는 이런 EDS 검사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의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아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바뀌어 나갔을 때 당연히 그런 후공정 업체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실적적인 성장성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대신에 전공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과에 대한 상당한 경쟁관계에 놓여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준비를 했던 것이 바로 국산화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현재는 지금 이 국산화라는 부분 자체를 준비한 것이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거든요. 최근에는 이런 전공정안에서도 국산화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한번 바뀌고 있는 과정들인데 최근 오르는 종목분들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도 제가 뒤에 그림을 통해서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뒤에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고 지금 우리가 한번 또 봐야 되는 것은 반도체는 총 8대 공정을 거친다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반도체하고 참고적으로 디스플레이하고에 대한 차이점이 과연 어떤 게 있을까? 디스플레이도 이 8대 공정을 거의 비슷하게 진행을 하는데요. 중간에 몇 가지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또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웨이퍼 공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인곳이라는 단어가 항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곳을 생산하는 기업 또는 코치라든지 또는 웨이퍼를 제조하는 업체 그러면 준비 단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산화 공정입니다. 이 산화 공정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산화 막을 입혀야지만 반도체에 대한 성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산화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지나고 나면 가장 중요한 핵심 타선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 포토 공정을 거치는데 이 포토 공정은 말 그대로 빛을 쬐어가지고 회로를 그리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노광이라고 합니다. 이 광자가 빛광자예요. 그래서 빛을 쬐어가지고 회로도를 그려내는 과정 자체를 우리가 포토 공정이라고 합니다. 포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진을 찍어내는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시면 되고 이 포토 공정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핵심적으로 우리가 이 전공정의 3대 필수 요소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바로 이 3번, 4번, 5번입니다. 쉽게 우리가 야구를 할 때도 핵심 타선이 몇 번이에요? 3번 타자, 4번 타자, 5번 타자 가장 중요하듯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공정 안에서도 3번과 4번, 5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4번에 나오는 이런 식각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애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건식과 그리고 습식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 것들은 이제 물을 이용하느냐, 물 없이 하느냐에 대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도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방막이 들어가게 되는데 방막이라는 것은 회로도를 좀 더 입혀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방막에 대한 과정 자체를 진행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방막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속을 배선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 밑에 이제 7번과 8번이 이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우리가 후공정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 반도체 8대 공정 안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최근에 EUV 관련돼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EUV는 과연 어디에 해당하는 공정일까? 자, 바로 이 포토 공정에 해당하는 공정이 바로 EUV인데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우리가 이 포토 공정 또는 노광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빛을 쬐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일반적인 부분에서의 포토 공정이라고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EUV에 대한 프로세스 그러니까 좀 더 극자외선 장비를 사용을 해서 좀 더 가늘게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 반도체라는 것이 제가 한번 그림을 잠깐만 그려볼게요. 자, 이런 네모판이 있으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그냥 자외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림을 그려나가는 겁니다. 똑같은 평면도 안에서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면 우리가 이제 EUV 공정 같은 경우에는 자, 이 펜 자체가 좀 더 얇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뭐 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더 얇다고 보고요. 이렇게 칸들이 정해져 있다면 똑같은 크기 안에서도 이거는 좀 더 촘촘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촘촘하게 그림 자체를 그려가지고 똑같은 평면도 안에서도 회로도가 어때요? 여기 뒤에 있는 그림이 훨씬 더 회로도가 많아지죠. 그냥 여기에 따른 과정 자체를 우리가 아, EUV를 사용해가지고 삼성에서 공정에 대한 수유를 올렸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이 해당하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똑같은 크기 안에서도 뭐 4기가라면 그것이 이제 8기가, 16기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과정 자체가 공정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현재는 이런 극자외선 장비가 상당 부분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이제 곧장 우리가 빛을 투과를 시켜가지고 그림을 그려내는 그런 과정이라면 우리가 EUV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대한 반사를 시켜가지고 더욱더 얇게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우리가 EUV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포토 공정 안에 포함되는 공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이 포토 공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국산화율이 제로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ASML이라는 네덜란드 기업이 점유율이 상당 부분 과점을 형성하고 있고 나머지 근 일반적인 자외선 장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일본산에 대한 장비들이 또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반도체 공정별로 우리가 장비에 대한 비중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앞서서 이제 공정을 보셨을 거예요. 그럼 그 공정 안에서 중요한 것이 포토 공정 그리고 방막 그리고 식각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이 세 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되냐면 자 우리가 지금 식각과 박리가 나오고 있고요. 노광이 앞서 말씀드렸던 포토죠. 이 포토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다시 한 번 더 식각 그 증착 방막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차지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증착 장비라든지 또는 식각 장비 그리고 포토 공정을 해당하는 장비를 만든 업체들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고 현재는 재평가를 받으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상당히 나타나는 기업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기업들이거든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앞서 중요한 식각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당막 그리고 지금 노광 이런 분야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내에 대한 노광 분야에 대한 기술 수준 자체는 10%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국산화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분야예요. 왜냐하면 부품에 대한 국산화율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다 수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신에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는 기업들은 뭐냐면 국내에 대한 기술 수준이 어때요? 식각에 대한 분야는 엄청나게 중요한 장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분야 같은 경우에 약 85%를 국내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박막에 대한 부분에서는 90%까지 우리가 기술 수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대한 부품에 대한 국산화율은 아직까지는 괴리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여기 이 기업들이 대부분 다 외산 장비를 썼다면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국산화로 바뀌면서 최근 들어서 신규적인 수주가 드러나면서 주가가 신고가 가고 있는 종목분들을 우리가 주도주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비업체들을 고를 때는 현재에 대한 기술 수준이 높아져 있는 전공정 안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먼저 보셔야지만 큰 성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이 반도체 공정 자체가 상당 부분 이슈화가 되면서 최근에 시장에서도 그래도 반도체를 봐야 된다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만큼 아직도 주도주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반도체라고 봐야 되는데 자 현재 이 TCK 같은 기업들도 메모리 산업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실적까지도 견인되면서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희 가족들과 함께 했던 기업이 바로 제우스 우리가 제가 이 빨간 맛 FC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도 여러분들께 한 다섯 번 정도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 나미재밋이라고 했죠. 바로 이 제우스라는 기업이었는데 우리가 이것도 만삼천 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삼만이천가 올라왔어요. 이 업체가 뭐 하는 기업이죠. 바로 식각과 세정을 하는 기업이라는 거죠. 상당한 구수의 기술적인 수준 자체가 올라왔지만 국산화가 더뎠던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기업들이 상당한 주가적인 부분의 변화가 나타났던 부분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워닝머티럴즈 같은 기업들도 최근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요. 2만6천원대부터 시작해서 3만2천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저는 가격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시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좀 더 가격적인 측면에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을 만져줘야 되는데 저는 신고가 가는 반도체 기업들보다는 좀 더 저평가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공개방송 진행할 때 그에 따른 기업을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방송 끝나고 10시부터 하는 주식 강의를 통해가지고 나머지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워닝 홈페이지 통해가지고 접촉하셔가지고 숨어있는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저평가 반도체 관련 종목군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